안녕하세요. 권규남입니다. 요 며칠 엘스터 씨가 고발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이번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의사신부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했다고 전직 시작처 과장이 고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엘스터 측은 아니다! 모두 합법적인 광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더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법적으로 엘스터 씨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법이 좀 애매하긴 한데 법적으로 위반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엘스터 씨 혹은 엘스터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 포뮬러가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 여론이 들끓어서 시각처가 무리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이 더 달아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행정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엘스터 씨가 그에 불복해서 소송전으로 가면 엘스터 씨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 이슈보다는 이번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느냐. 전직 시각처 과장 혼자서 엘스터를 고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혼자서 막 정의감에 불타서 고발을 했다면 뉴스가 한두 개 나오고 끝났을 것입니다. 엘스터 포뮬러 정도면 부정적 이미지의 기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직 시각처 과장 뒤에 누군가 큰 힘을 가진 뒷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엘스터 브랜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엘스터 브랜드 때문에 매출이 빠진 특정 메이저 브랜드의 소용이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그 뒷배도 이번 일로 엘스터 브랜드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발했을 거예요. 다만 업계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엘스터의 성장세를 한풀 꺾어보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혹은 특정 제약회사가 뒷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번 일이 국내 영양제 시장에서 글루타치온 제품이 퇴출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스터 포뮬러 매출이 급성장하는 데는 글루타치온 필름이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 글루타치온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원료거든요. 물론 이것도 법이 좀 애매해서 최근 유행하는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약처도 이런 애매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시약처가 이번 일에 칼을 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시약처에서 글루타치온을 의약품으로만 유통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빨라야 1년 후부터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엘스터 포뮬러도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략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여엘스터 씨의 유명세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메이저 브랜드로 성장하였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애매모호함을 이번 기회에 도려내야 한다고 보고요. 몸집이 커진 만큼 그에 어울리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엘스터 포뮬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분들은 유명 의사나 약사가 판매한다고 해서 혹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이라고 해서 그 제품에 혹하지 마시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